자 네비베베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균형 네비베베씨 한마디 나와서 붙어서 강력을 좀 좁혀서 풋탭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씨 기다리고 오시면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입니다 자 이어서 왼쪽을 봐주시죠 왼쪽은 확실하게 시선을 네 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녀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러드웨베씨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한 소감한 말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무대를 하는데 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비베베베는 또 범상치 않잖아요 오늘 의상 네 검은색인데 어쩜 다 느낌이 다른 검은색이에요 네 의상 컨셉 좀 말씀해주세요 네 블랙이고요 저는 약간 블링블링함을 표현해봤습니다 아 블링블링 네 오늘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누가 제일 잘 어울리나요 저요?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? 그럼 대표로 단독 보죠 한번 네 단독 보죠 한번 단독 보죠 한번 네 자 하나 아 너네 눈빛 보세요 아 그거 봐주셨습니까? 어깨 살리는 보죠 한번만? 아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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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살리는 보죠 한번만 아 어깨 살리는 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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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참 언제봐도 정말 해피해요 해피합니다 네 계속 질문 해주시죠 네 오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? 어떤 무대를 준비해 주셨죠? 어 네 저희가 이제 뭐 특별한 무대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 살짝 날씨가 더워서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거든요 어 네디배비 때문에 저희가 다 파워업 됐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퇴장을 하면서 우리 팬분들과 끝까지 아이콘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오늘 더 팩트 시상식 무대 더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퇴장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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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